노컬랜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훈입니다. 노컬랜드는 포도를 이용해서 6차 산업을 진행하는 곳으로써 포도를 생산에서부터 가공, 와인을 만들고 3차 산업인 체험, 숙박, 관광에 이어지는 그런 모델링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컬랜드입니다. 이 6차 산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의 영역이죠. 좋은 농산물로 생산을 한 걸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치구의 상품이 나오고, 그 치구의 상품을 소비자한테 공급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오게 되는 거죠. 와인용 전용 포도를 재배를 하죠. 그런데 재배지가 선정되면 농가가 선정되고, 그 농가한테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는 매뉴얼을 주고 교육을 시키죠. 양질의 포도를 생산한 것을 우리가 전량 수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경영제 부분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을 타게 된 것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경영에 큰 기여를 했다는 측면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꿈이 있다면 농가와 소비자와 그리고 6차 산업 현장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